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재수 좀 봐주면 안되냐? 조국의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문실세들의 창탁을 보면서 이들은 정이 아니라 마치 동아리 모임처럼 행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집권 남용제 조국으로서는 억울하다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자꾸 봐주라고 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탁을 받건 받지 않았던 간에 어떤 행위주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최종 행위자는 바로 결정을 내렸던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은 소극적인 반응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유재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조국은 청와대 특검반이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그래서 아예 감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내린 지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런 지시를 똑같이 부하들에게도 내리게 됩니다. 조국은 자신이 내린 감찰 무마 사건이 훗날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되어서 자신을 감옥으로 인도한 결정적 사건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매사를 반듯하게 똑바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적법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많은 문제는 사심이 눈을 가리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훗날 법정에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친문 청탁 모험집입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1969년 부산 출생, 부산 배정고졸업, 국민대 총학생회장 역임, 문 대통령의 위헌 시절의 보좌관, 일명 복심 중의 복심, 현재 구로구 출마 예정, 조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무척 가까운 사이다. 나와 가까운 사이람이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봐주도록 요청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1967년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실행을 살고 자꾸 재판 판결이 미루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문 대통령의 최척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겁니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봐달라. 또 김경수 지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듣고 이를 직접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천경덕 선임행정관입니다. 청와대 총무비성안실 소송입니다. 천경덕 선임행정관은 당시 특별감찰반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금융권을 휘어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봐주면 안 되느냐. 다음 질문은 사건의 진행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런 요청들을 거부하고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진행 상황과 비위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이른바 4차 보고서를 조국에게 제시합니다. 감찰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조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조국은 4차 보고서를 받은 장소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화를까 너무 많이 온다. 백원우 비서관과 유재수 감찰 검찰의를 협의해서 상의하라. 검찰은 조국이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감찰 중단을 내린 판단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조국에게 한 이야기는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앉아있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가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의견을 전달받은 조국은 감찰 중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의 항변입니다. 집권 남용 혐의로 기속된 1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철저히 다루려고 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도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따질지 저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살아가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훗날 문제가 되는 일에 손을 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갖고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최종 결정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조국은 선의의 예석은 무엇에 의해서는 간에 유재수 사건을 무마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서는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듣고 생각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서 무마를 시킨 바로 그 행동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사팀마저 해체하는 초강수를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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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